안녕하세요. 시청자 미디어재단 서울센터 홍보대사 이소정입니다. 오늘은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헬로 선수 플로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저는 서울센터 홍보대사이자 환경 크리에이터로 참여해봤는데요. 환경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카메라 같은 장비 대여가 제공되고 이번 플로깅 행사 이외에도 또 다른 환경 보호 행사가 있으면 연계를 해주신다고 하네요. 참고로 지금 이 영상도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대여한 소형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꼭 환경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정의원 교육을 이수하고 정의원이 되신 분들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 그래도 제가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8일 동안 사용가능한 단기 대여와 30일 동안 사용가능한 장기 대여가 있고요. 대여 2일 전, 2일 전 17시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 이 영상은 무엇이냐 하실 텐데요. 바로 헬로성수 플로깅 키트 언박싱 영상입니다. 헬로성수 플로깅은 헬로몬데이와 성동구청이 함께하는 첫 번째 친환경 운동 캠페인으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인 플로깅을 하는 캠페인입니다. 그리고 이 행사에 신청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이런 플로깅 전용 키트가 배포되었는데요. 지금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 영상에서 같이 언박싱을 하기 위해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. 저도 기대가 되네요. 구성을 하나씩 꺼내면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 보자면 보시면 톤28에 생분해 봉추가 있고요. 이렇게 두 장 들어있습니다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톤28에 손세정제 그다음에 리아베스트의 리너지과 그다음에 성동구청의 라벨제거봉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리키아의 생분해 옥수수 전통컵 마지막으로 플로믄데이의 이 플로겅 전용 장갑이랑 스티커들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 라벨제거봉을 하면 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. 그런 것처럼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홍보대사 이름으로 환경봄을 용서하지 않겠다! 아! 같은 게 떠오르는데 네 제가 내일 한번 추천 루트를 따라서 한번 환경을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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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의 씨앗이 있고, 이제 테이크아웃 컵, 그리고 이 스티커가 있습니다. 그럼 바로 만들어볼게요. 쓰레기는 당연히 날아가지 않도록 잘 조리를 해줄게요. 사실 이 스티커는 완전 다 넣지 말고 아주 살짝만 남겨둘게요. 저처럼 흘리시면 안 됩니다. 이 스티커는 완전히 날아가서 만나요. 그러면 화분 완성! 네, 오늘 하루 헬로 성수 플로깅에 참여해봤는데요. 비록 몸은 좀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쓰레기가 많다는 거였어요. 사실 저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는 쓰레기가 있다는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, 촬영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없으면 어떡하지?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걱정일 뿐이었더라고요. 나와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진짜 굉장히. 우선 기본적으로 담배 콩초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테이크아웃 음료들 그냥 어디에 올려주고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굴러다니는 스티로폼이나 페트병들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없애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없앨 수 없다면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 줄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 가장 쉽고 기본적이고 간단한 거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. 깨끗한 표지판처럼 보였는데 그 뒤 작은 틈 사이에 수북하게 쌓인 그 쓰레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하고 좀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통에 잘 분리수거를 해서 넣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플로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획을 해주신 성동구청과 헬로먼데이 그리고 성동구 자원복산센터에게 감사를 드리고요.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영상을 찍고 싶으시다면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장비대어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. 앞으로도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